네 오늘의 1위보 티아라와 슈퍼주니어 무대까지 잘 봤습니다 네 2012년 7월 셋째 주 생방송 위즈팽 K차트 1위 발표한 남겨둘이 있는데요 티아라와 슈퍼주니어 과연 이름 누가 차지해졌지 정신 공개해주세요 네 디지털 후보 점수 시청자 손흥원 점수 방송은 시청자 손흥원 점수 그 다음 다음 우리의 주인공은? 네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소감 아니에요 매번 상을 받을 때마다 당연해지는 게 아니라 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욱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비록 그냥 무대에서 춤추고 즐기면 되지만 무대 뒤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 우리 무대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한 주 동안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우리 매니저 형들까지 SM 엔터테인먼트 전 식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K-pop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월드 베이스 팬클럽 엔터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다수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뮤직뱅크 즐거운 게 보셨나요? 네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올림픽 응원 특집 뮤직뱅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음악에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음악은 이만큼 이제 나아 조금 더 높게 세게 라라라라라 위에서 발견 그림처럼 차갑게 다켜뜨릴 걸 좀 더 버져버져 라라라라라 이 사람아 사람아 내가 믿어줘 난 내게 내가 수렴 여기 긴 시간을 덮기 걱정 나 같아 지금 OK